청와대 오찬간담회 화기애매 대통령 일부교회 몰상식 적반하장 한교총회장 사업장 취급말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7일 청와대에서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코로나로 겪고 있는 모두의 위기를 한마음으로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강경 발언 쏟아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장 예배 금지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청하면서 이례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 일부 몰상식 교회 전체 해처 간담회란 무엇인가 간담회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간담회 취지를 모르고 교계의 지도자들을 손님으로 불러놓고 훈계하는 갑질을 했다. 기사 그대로 사실이라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악한 왕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섬뜩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을 염두에 둔 듯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이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소를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그로 인해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지독교라고 생각한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교회가 행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감사를 피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교총 회장의 반격 김태영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은 먼저 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주요 거점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와 수제와 태풍으로 고통 겪고 있는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예배자 중에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교회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계약 없이 예배를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가 1, 2주, 한두 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대책이 없이 교회문을 닫고 예배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형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도 이 방식은 부담이 될 것이고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농어촌 교회에선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회장은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니는 성당은 미사 허용 아무 말도 못하는 사찰은 예불 허용 오로지 교회만 예배 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민화합과 공정성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TV였습니다.